수능 대박 터트리려고 아들 키웠으니 엄마 친구 아들이 응하고 있어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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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피닉스 이거 바로 살짝 안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피엑스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와 징크스 지금 도시 커다란 키를 했습니다. 에이스 뛰었죠. 그런데 아지르가 고래병 더 세워놓고 신규로 황세준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죽긴 죽더라도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이득 챙긴 거죠. 드리프트 제대로 했어요. 어제 스킬에는 만화 소모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으로 탁장이 들어왔는데 다이러스 세력 많이 빠졌고 룰로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만 아지르가 그쪽장을 본인한테 썼어요. 징크스 지금 포탑 때리고 있고 자 만화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양팀 원두를 모두 다 맞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지르와 징크스거든요. 아지르에 양팀 원두를 모두 살아있는 상태. 피글래 봐야 돼요. 피글래. 오 이거 피글래 지금. 와일 터치에 체력이 맞췄습니다. 비엑스니. 결국 마지막에 창이에요. 퍼드라킬을 합니다. 퍼드라킬. 이거 팀 리퀴드가 한 번 반격하나 싶었지만 가장 건재는 아지르가 살아있었어요. 자 나르도 일단 타고 넘어왔고요. 징크스 바이더 징크스. 자 징크스 마오카이가 물어줬고요. 자 거기다가 비엑스까지도 물어줬습니다. 자 페닉스. 아 피닉스. 피글래. 피글래. 근데 매바다는 나르가 진짜 공기 잘 썼는데. 위쪽에서 마오카이가 못 잡아놨어요. 일단 탱커가 잡혀버렸습니다. 팀 리퀴드는. 방금 전에 탱커 물어주고요. 어느 정도 좀 잘 해놓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군복기 연계 깔끔했고. 비엑스는 지금 프리즈 넣고 있죠. 피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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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글래 지금 창 때문에 제대로 된 딜을 넣지 못했죠. 와 이거 진짜. 비엑스. 다 넣은 게 있었죠. 여기서 깔끔하게 침를 이용하면서. 황제인용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만. 피글래 중방으로 막았고. 엑스페셜이 굉장히 부족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답형을 키면서 엑스페셜이 큰 데에 박치기 분쇄체 들어갔지 않았고. 자 Y2에 일단 주중에 묶여왔어요. Y3에 고립됐습니다. 지금 크스 고립됐고. 자 일단 황제인용으로 밀어내고. 빠져야겠죠. 네. 피크스가 위쪽 포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딜러진들이 어머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비엑스 선수가 그나마 다행히도. 황제인용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손해를 막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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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